가빈 씨. 그런데 인우 씨와 찬우가 둘 다 오면 누가 먼저 하죠? 글쎄요. 어떤 결과가 나올지. 찬우다. 종바지인데요. 그럼 인우? 발목이 찬우인데. 아, 뭐예요? 아, 뭐예요? 이게. 아, 부끄럽다. 너는 진짜 몰랐어, 그런데. 왜요? 너가 나를 선택해 줄 줄은?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. 잠깐만요. 두 명을 선택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. 인우 씨는 그럼 가빈이는 나만 뽑았구나라고 생각하고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나는 진짜 몰랐어, 그런데. 왜요? 네가 나를 선택해 줄 줄은?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. 그리고 못했었고, 내가. 추정돼요. 추정돼요. 으헣. 아, 잠깐만. 근데 영서는 혼자 있을 거 아니야. 아. 저게 좀! 아, 나 너무 마음 아파. 근데 너무 복잡하겠다. 뭐든 간에. we are kpop mnet